안녕하세요 반짝호TV의 직군입니다 오늘 리뷰한 제품은요 육중한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인 건담 센티넬의 짜잔 파즈가 되겠습니다 이 친구들 진짜 물건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한번 리뷰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육중한 덩치 거대한 하이퍼메가란처 존재감만으로도 간지가 철철 넘쳐 흐르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반다이 카시긴처 라인 로봇톤 파츠가 되겠습니다 이 파츠는요 기동전사 제타건담과 기동전사 더블 제타건담 사이에 등장하는 외전 건담 센티넬에 등장한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 더블 제타를 닮은 외모 때문에 상당히 강력해 보이긴 하지만요 이 복부라든지 머리에 하이퍼메가 캐논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있구요 변신 기능도 생략이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더블 제타건담의 선행 양산형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색감은 진짜 죽이죠 하얀색에 짙은 회색 정말 깔끔한 색깔 라인과 이 카토키 하즈메의 아주 깔끔한 검수로 정말 지금까지도 해제되는 초간지 절정 머신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은 카시그니처 로봇톤으로서 이 파츠, 이 풀아머 더블 제트의 약자인데요 파츠라고 부릅니다 이 파츠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한 수작인 것 같습니다 제 제품 한번 꺼내 볼게요 박스는요 납작하고 길게 되어있는데요 꺼내게 되면은 소체, 회색의 더블 제타를 닮은 이 건담하고요 암어부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중강 장갑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메가 란처 자 여기서 하나하나 끼게 되면은 자 소체만의 더블 제타를 닮은 이 제품이라든지 파츠로 끼울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제품 꺼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츠의 기본 수체와 장갑들을 꺼낸 모습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분할 파츠들이 많은데요 이 제품들을 끼우게 되면 아주 멋지고 육중한 파츠가 된다는 게 정말 놀란 것 같습니다 자 메가 란처 하이퍼메가 란처라든지 더블 빔 라이플이요 굉장히 강력해 보이죠 이 더블 빔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의 더블 빔 라이플하고는 생김새가 약간 다릅니다 이 부분까지는 비슷한데요 이 총구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생겨 있어요 자 그리고 하이퍼메가 란처의 경우에도요 어우 상당히 육중하고 멋있죠 특히 이 카토키아즈메 카 시드니처 라인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데칼링이 빼곡하게 되어있는 것도 정말 매력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런 백팩 같은 부분도 강화형 더블 잔타 같았으면 이 부분이 굉장히 길축한 미사일 포트로 되어 있고요 근데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메가 란처를 끼우기 위한 이렇게 조인트가 되어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백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열게 되면 미사일 포트가 등장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사일 포트 같은 경우에는 가슴 그 다음에 백팩 그리고 팔쪽에 있는 파츠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파트 부분에서도 이렇게 미사일 포트 개폐 기능이 있고요 가슴 박 같은 경우에도요 숫자가 써있는 이 부분을 열게 되면 이렇게 미사일 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얀색 회색 되게 무채색이 가운데 이렇게 좀 난무한 가운데 이 빨간색 비사일 포트가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소체를 볼 건데요 카 시그니처 더블 잔타하고 상당히 비슷한데요 얼굴이 많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츠하고 그냥 더블 잔타 건담하고요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은 물론 색깔도 있겠지만 이 얼굴 스타일 있잖아요 이 얼굴 스타일이 아주 많이 다릅니다 이건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더블 잔타는 약간 좀 고릴라스러운 얼굴인데 카 시그니처에서 상당히 멋있게 각색이 되긴 했지만요 자 옆에 이 얼굴 볼을 덮고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장갑의 길이 부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하이메가 캐논 이 부분도 볼륨감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이 소체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소체는요 금속이 쓰이진 않았어요 금속이 쓰이진 않았고 그냥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요 정말 금속이 쓰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도색이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자 얼굴부터 한번 자세히 볼게요 자 카토키 아즈메 즉 버카스타일의 이 부분이 굉장히 길게 아주 잘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하이메가 캐논 가운데 보면은 이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동그라미 이게 우주전함이 아마토에 나오는 그 파동포 있잖아요 그걸 조금 많이 닮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또 듣고 보니까 또 닮은 것 같습니다 자 목 뒷부분에 있는 이 메탈릭 파츠 부분 있잖아요 이 포인트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자 이 얼굴 옆에도요 이 부분 보시게 되면은 애칭을 쓴 것처럼 아까 이렇게 메탈릭 도색되어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몸 밑으로도요 이렇게 메탈릭 도색되어 있어가지고 금속 같은 느낌 잘 나고요 자 덕트라든지 이런 요소에서 포인트에 은색 포인트 크 이런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어깨라든지 이런 팔 부분 있잖아요 보면은 데칼링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있고요 원래 로보톤이라든지 카시그니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런너 똥 자국 같은 게 조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케바케 제품마다 그런 끝 마무리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옆에 이 날개 같은 경우에도요 깔끔하게 잘 되어있죠 자 스커트 아머 이 스커트 아머 같은 경우에도요 이 강화형 더블자타 같은 느낌으로 이 부분이 조금 튀어나는 게 특징이고요 일반 더블자타하고 이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어깨 이제 그 장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도 강화형하고 일반하고 좀 다른데요 일단 이거는 소체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짙은 회색 있잖아요 이 짙은 회색 현용 항공기 같은 색감 약간 스텔스기 같은 이 짙은 회색이 이 기체들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같고요 자 이제 그 외적인 부분으로는 기본 더블자타하고는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근데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 기본 더블자타보다는 이 부분이 좀 더 길고 뾰족하게 되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강화형 더블자타하고 똑같은데 이제 얼굴만 다른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자 이제 기본 이 소체에서요 더블자타 스타일로 한번 꾸며볼게요 자 먼저 더블자타 스타일은요 이 어깨 부분 있죠 이 부분 장갑을 먼저 한번 끼워주고요 자 그리고 더블 빔 라이플 이 더블 빔 라이플 같은 경우에는 손에다 주어질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방패를 원래는 이제 방패를 끼우는 이 홈에다가 이렇게 더블 빔 라이플을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백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 맞춰가지고 뒷부분에다가 끼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리지널 더블자타 같은 경우에는 빔 캐논4라든지 하이퍼 빔 샤벨 굉장히 구글찍한 빔 샤벨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렇게 뒤에다가 끼워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소체 이 회색의 더블자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제품하고 이제 더블자타하고 또 차이점 중에 하나가 옆에 이제 윙실드가 없거든요 물론 변신을 안 하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이 윙실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판매를 하고 있는 아머걸즈 프로젝트의 파즈걸이라고 있어요 그걸 사시게 되면은 이렇게 회색 날개를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더블자타 스타일로 꾸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소체 한번 봤는데 굉장히 멋있죠 자 그럼 이제 프라머 더블자타로 환장 즉 장갑을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소체를 들어와서 자 파츠의 모든 증강장갑들을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체에 있는 가슴 코크피트 부분 이 부분을 빼주시고요 허리아머 있죠 이 부분도 이렇게 빼주십니다 자 코크피트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자 이 가슴 아머 있는 이 부분 밑에다가 결합을 해준 다음에 앞에다가 끼워주십니다 착각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들어갔죠 자 그리고 허리아머 이 부분도요 이 밑에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하고 결합을 시켜주신 다음에 자 앞에다가 호스는 등 뒤로 가게끔 해서 정확하게 끼워줍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부분 이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자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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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경우에는 자 파츠가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어깨 아머 같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끼워주시고 자 위에 덮는 이 부분을 마감으로 끼워주십니다 이걸 이렇게 낀 상태에서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 부분이 걸려가지고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자 아머를 먼저 끼워주시고 나서 자 이 위에 있는 어깨 부분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거 튀어나와 있는 부분 안 튀어나와 있는 부분 두 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이쪽을 하시게 되면은 메가 란체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 끼우는 걸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쪽 부분은 자 이 부분 맞춰서 정확히 끼워줍니다 자 그리고 팔을 살짝 들어줘가지고 이제 팔 장갑을 한번 끼워 볼게요 자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장갑이 약간 다른데요 자 이 왼팔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미사일이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을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팔 부분에다 끼워주고 나서 안쪽 보이죠 이 안쪽에다가 정확하게 자 그럼 찰칵 소리가 나오면서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블빔 라이플을 끼울 수 있게끔 자 이렇게 구멍이 나있습니다 이 부분 맞춰가지고 또 한쪽 팔 끼워주시구요 안쪽 부분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찰칵 끼워줍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암업 이 날개 이쪽 옆에 보게 되면은 자 홈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홈 옆에 두 개에다가 이 부분 정확하게 끼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꾹 들어가게 되면서 살짝 날개가 보이면서 자 이렇게 옆에 사이드 암업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반대쪽도 마찬가지 팔 살짝 들어주고요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게 되면 자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여기 홈 보이시나요 이 홈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끼우시고 이걸 먼저 끼우고 나서 아 가운데 가운데 부분을 먼저 끼우고 나서 이 끝부분 사이드 쪽을 이렇게 끼워주십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게 되면은 자 다리 부분 완성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 옆에 있는 이 분산 호즐 먼저 빼주고요 자 조인트가 달려있는 분산 호즐을 끼워준 다음에 정면으로 홈에 맞춰서 정확히 맞춰서 끼워주고 나서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조인트 자 이 다리 앞에 이 부분은 앞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면부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후면부 자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백팩하고 뒤 이제 허리 아머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남아있는데요 허리 아머를 먼저 끼워주세요 자 이렇게 허리 아머를 끼워주고 나서 자 맨 처음에 꼈던 자 정면부 그 아머에 나와있는 호스 두 개 있잖아요 이 호스 두 개를 이 뒤에 방금 낀 허리 아머 이 홈에 맞춰가지고 끼워주시면 됩니다 길이가요 거의 간당간당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끼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플라스틱이 아니고 살짝 이제 고무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살짝 잘 안 끼워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주고 나서요 자 이제 백팩을 끼워주는데요 자 이 백팩 이 백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끼워주시면 좋은데 여기 이 홈 이 부분에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스탠드를 연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끼워주셔도 되고 안 끼워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백팩은 살짝 장착 가능하게끔 해서 백팩을 끼워주십니다 자 이제 백팩을 끼워주고 나면은 여기 이제 구멍 하나가 더 보이는데요 자 이거는 하이퍼메가 란처에 이 탄창 연결하는 구멍이 되겠고요 자 하이퍼메가 란처 하이퍼메가 란처 같은 경우에는 먼저 탄창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탄창 탄창 이렇게 홈이 맞게 되어 있어가지고 반대로 끼면 안 들어가요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자 탄창 부분 홈을 끼워주고요 자 이 부분 이 조인트 부분을 위에다가 정확히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이제 잡아서 뽑게 되면요 자 이런 식으로 뽑혀서 나와가지고 볼륨감 있는 자세 칠할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탄창 연결부는 자 뒤로 와가지고 여기 방금 보여드렸던 이 홈 있죠 이 부분에다가 맞춰가지고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팔 옆에 이 홈에다가 더블 빔 라이프를 끼워줍니다 자 이 더블 빔 라이프를 이제 끼워줄 때요 약간 이 장갑하고 이 부분이 안 닿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얀색이다 보니까 이런 은색 도료들이 살짝 자싹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조금 색깔이 이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살짝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프라머 더블 제타의 한 장 즉 장갑 장착이 완료가 된 모습이 되겠습니다 휴우 방금 기본 소체 모습하고 이 모습이 이제 비교가 되시나요 자 이제 이 부분에다가 이제 손잡이를 꺼낼 수가 있어요 메가란차 같은 경우 손잡이를 꺼내가지고 손으로 잡는 모습을 취할 수도 있는데요 뭐 꼭 그렇게 안하고 안정적으로 하실 거면은 자 이런 식으로 딱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장착이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자 정면의 모습 자 옆면 뒷면 빡세죠 뒷면의 모습 자 옆면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 부분을 이제 좀 내려가지고 자 이렇게 이 부분이 살짝 위로 올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취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내리게 되면은 이제 백팩의 높이가 같아지겠죠 자 이렇게 장갑을 다 끼우게 되면요 어우 굉장히 완벽한 이 파츠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진짜 멋있죠 자 넘버 4라고 여기 써있는 이 가슴팍 이 부분에 이제 숫자도 굉장히 이쁜데요 이 파츠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가 기본으로 돼 있는 일개 소대가 되는데요 4호기 그리고 5호기 6호기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나쁜놈들이 4호기 5호기 6호기를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뭐 한정까지는 아니지만 이 한체를 세게 되면은 이 가슴에 있는 이 부분을 바꿔 껴가면서 4호기 5호기 6호기 자 이렇게 연출이 가능하게끔 해놓은게 뭐 좋다면 좋은 점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호기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메가 난처를 손으로 직접 들고 있는 모습이 되겠거든요 자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는 모습인데 보기보다 조금 안 예쁘더라구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각도상 굉장히 예쁜 좀 자세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메가 빔 라이플 때문에요 이걸 안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쪽에 간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모습 이 거의 그냥 최대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하이퍼메가 난처를 손으로 트리거를 꼭 잡아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파즈 1개 소대 정말 멋있죠 근데 얘네가 되게 멋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더블자타 만화를 먼저 접한 우리들로서는 이 더블자타가 그때 당시 최강의 건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 파즈 이 더블자타 완전한 더블자타의 성능이 나오진 않지만 이 친구들을 한 방에 거의 뭐 근접 무기가 없다고 해서 한 방에 전멸을 시켜버린 녀석이 있죠 자 이게 바로 건담 마크5입니다 이 건담 마크5라는 친구가 이 파즈 1개 소대 그리고 네로 1개 중대를 전멸시켜버린 악마적인 활약을 하는데요 더블자타를 뭐에 성능이 다 나온다고는 다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그 친구를 닮은 이 파즈를 전멸시켰기 때문에 이 건담 마크5의 활약상이라든지 그런 악마적인 간지 그게 조금 더 강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로보톤 그냥 더블자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얼굴 빼고 요소요소 강화형 파츠 몇 가지를 빼게 되면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? 자 그리고 그냥 풀 아머 더블자타 이제 이건 이제 오리지널 스타일이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그냥 로보톤이에요 카시그니처는 아니고 그냥 로보톤인데 자 머리 하나 차이가 있죠 그냥 로보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풀 아머 더블자타라고 하더라도 크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깨 캐논이라고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조금 닮은 것 같아요 크기가 하지만 이 기본 소체가 더 작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로보톤 이거하고 이거하고 좀 멀리서 보면은 좀 비슷할 거다 라고 생각했던 게 조금 오산이 되겠고요 특히 다리 길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다리만 조금 길게 되면은 그래도 뭐 이 로보톤하고 이 볼륨감이 닮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센티넬 지금 나온 지 거의 뭐 한 35년? 넘게 된 제품인데도 거의 디자인이 지금까지 먹히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? 자 센티넬에는 이제 1호기부터 다양한 숫자가 있는데 1호기가 S건담 혹은 EXS 엑서스 건담이 되겠고요 2호기하고 3호기는 Z 플러스 그리고 4, 5, 6은 파즈 자 이제 7호기부터 네로 이제 네로 중대가 되겠는데요 자 이 센티넬 시리즈 정말 매력적인 친구들 많은데 자 이 친구들도 전부 수집이 완료되면은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린 이 건담 마크5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매력적인 기체가 많은 그런 시리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됩니다 자 카 시그니처 만약에 이 독특한 데칼링이라든지 깔끔한 돋보이는 수작 같고요 혹시라도 이 파즈 한 가지만 골라야 된다고 생각하면 전 MZ보다도 이 로보톤 카 시그니처가 훨씬 더 멋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프라모델 다음에는 완성품으로 넘어간다고들 하는데 확실히 완성품 정말 끝내주고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발매되지 않은 그런 여러가지 로보톤 유주세기 시리즈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도 다 발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육중한 존재감으로 간지가 철철 넘치는 파즈 한번 리뷰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